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너렉스입니다. 드론 자격증 따기 힘드시죠? 센서 기반의 자동평가에 특화된 MBC RTK GPS 기반의 제품, DFA-2000 소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두 개의 안테나가 장착된 드론으로, 특히 DFA-2000을 통해 드론의 방향을 추가로 확인하며 비행하는 영상입니다. 이륙 비행실시, 이륙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준 구도 설정, 기체 점검, 전, 후, 좌, 우, 기술로도, 이태로도, 기술방향 정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면 호버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측면 호버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수 전방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익진 및 후진, 수평 비행실시, 익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진 좌측 이탈 정상 경로 하방 구도 이탈 정상 구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각 비행실 시 보로 이동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 상승 비행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 하강 비행 후방 이탈 정상 경로 위책 구도 이탈 위책 구도 이탈 정상 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버링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주비행 실시 원주비행 위치로 정지 준비 좌측 90도 기수 회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시 기수 우로 이탈 기수 방향 정상 기수 좌측 이탈 외측 이탈 기수 좌측 이탈 기수 방향 정상 외측 이탈 정상 경로 기수 좌측 이탈 기수 방향 정상 기수 좌측 이탈 기수 방향 정상 외측 이탈 정상 경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수 정방 상방 구도 이탈 정상 구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상 조작 실시 2m 구도 상승 비상 정상 접근 및 착륙 실시 자세 모드 변경 시동 이륙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초 이륙 지점으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륙 기수 우로 이탈 기수 방향 정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면 오버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직풍 접근 실시 우측 이탈 정상 경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륙 모든 비행 완료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위치 설정을 통해 시작점을 기준으로 각 지점들이 자동 계산되어 시험장 규격에 맞게 비행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딩감 및 타겟 기준 고도 및 허용 범위를 직접 설정하여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으로는 디브리핑을 통하여 원하는 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시너렉스의 DFA 이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